홍사장! 홍사장! 이거 웬일이에요? 이제 홍사장이 아니고 호요장이 됐어. 아, 역시. 괜찮아요. 뭔 일 없지 않아요. 아니, 뭐 저희 방송은 하나도 앞에 놓고 보셨다면서요. 제가요? 말도 안 되죠, 누나? 아니, 없겠다, 오늘. 전지현 씨랑 되게 친분이 두꺼워졌어요. 그냥 전화 한번 해 줘요, 지금. 눈 많이 나댄다. 너 나댄지 마. 안 돼, 안 돼. 차옥 씨는 이걸 떨어뜨린 거야, 얘기해? 아니, 차옥 씨는 가오? 뻑쿠기 다시 한 번만 해 봐, 절대. 뻑쿠! 뻑쿠! 이제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, 다음 퀴즈. 정답! 정답! 정답이야? 아닙니다. 첫 글자가 뭐예요? 처음이야! 여기 온 사람 중에서 글자를 물어보는 거 처음이에요. 나 오늘 잘 때 코 볼 거 같아. 너무 피곤해.